네 안녕하세요. 버베프트 조정원입니다. 드디어 칼리리누스가 2020년도 첫번째 버전이 릴리즈돼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칼리리누스는 이전에는 2018년도까지는 1년에 2번, 말하면 3번 정도 배포가 됐는데 2019년도에는 4번째 버전까지, 분기에 한 번 정도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벌써 첫번째 버전이 배포가 됐고요. 아마 2020년도도 한 4번 정도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업데이트 속도가 빨라지고 뭔가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2020년도 첫번째 버전을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것이 이전 버전하고 달라졌는지 위쪽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이제 루트, 기본적으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지가 않습니다. 요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건데 제가 이제까지 책을 썼던 거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영상을 했던 걸 보면은 다 루트 권한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트에서 TOR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요걸로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칼리하고 칼리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이 저는 다 컨텐츠를 다 바꿔야 한다는 소리죠.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요걸로 계정이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칼리리누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인스톨 버전으로 하지 않을 거고요. 가상 환경, Vmware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면 64비트 환경 있죠? Vmware. 여기로 다운로드 받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버츄얼 박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전 페이지에서 버츄얼 박스 쪽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설치된 버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래 보면 이제 7집으로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요거를 그냥 압축 해제하셔가지고 Vm에서 불러오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불러왔을 것이고요.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화면을 그냥 그대로 영상으로 남기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2019년도 네 번째 버전하고 이제 테마가 좀 많이 바뀌었었죠. 그때요. 이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별로 바뀐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번 버전에서도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커널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테마가 좀 더 이뻐졌다. 이게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쪽 위에 보면은 이제 뭐 테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뭔가 이제 그 아이콘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보기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아이콘들이 각각마다 다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 우리가 로그인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로그인을 할 때 기존에는 이제 루트 우리가 항상 루트 TOR로 로그인을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로그인을 되지 않습니다. 칼리칼리로 간단하게 계정 정보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리칼리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기존와 동일하게 로그인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솔을 열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달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달라로 표시가 됐다라는 것은 달라로 표시가 되는데 이 달라로 표시가 됐다는 것은 일반 사용자 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칼리라는 사용자로 로그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이게 관리자 권한의 명령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칼리에서는 이제부터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apt-get 저희들이 apt-get 업데이트를 만약 해 주신다면은 목록 업데이트를 해 주실 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퍼미션, 디나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도 apt-get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은 칼리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칼리칼리가 또 관리자 권한으로 갈 수 있는 예 그런 수도 권한을 갈 수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칼리칼리라고 칼리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라는 명령어를 항상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아니면은 이제 su 권한으로 넘어가서 일반적인 관리자 권한을 전환을 하고 난 뒤에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수도 권한으로 수도 명령어를 앞에다가 붙여 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msfdb를 우리가 msfdb인it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명령을 했었습니다. 초기화를 할 때요. 근데 지금은 치시면은 run as root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요거를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 msfdb인it 하면은 메타스포리트 초기화, 데이터베이스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저는 이미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화면이 나오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초기화 과정들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굳이 공격자를 이렇게 일반 사용자로 나눴을까? 라는 것들을 조금 퀘스천을 하고 있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건 안으로 해서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실행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색깔이 죽어버렸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기가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테마죠. 테마는 뒤쪽에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콘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아이콘들이나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19년도 네 번째 버전 나올 때부터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테마를요. 그래서 아마 디자이너가 새로 들어오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제 추측이에요. 네 추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도구들을 보시면은 항상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관련된 것들은 버전이 다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그런 도구들도 몇 개 이게 추가가 될 거고 기존에 있었던 도구들도 없어진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없으면은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 생긴 거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새로 바뀐 거 이슈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칼리 싱글 인스톨 이미지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는 이렇게 뭐라고 하냐 좀 설치된 이미 어느 정도 설치됐더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구축된 것들 이미지 중심으로 많이 배포를 했었죠. 근데 다 이것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스톨러 이미지 인스톨 이미지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사용자들이 각각마다 하나씩 하나씩 너희들이 알아서 설정을 해주라 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이미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미지 인스톨 이미지들을 다 별도로 지금 현재는 이미지들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요. 그러니까 뭐 너가 라이브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기존에 우리가 라이브 이미지 전체 설치된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이 라이브 이미지 굉장히 베이스만 있는 것을 줄 테니까 여기다가 네가 원하는 것들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배포를 하면 라이브 cd 이미지처럼 사용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배포 이미지 그게 기본만 되어 있는 그런 리눅스 대비한 기반의 그런 이미지들 형태에다가 플러스 칼리눅스에 사용할 만한 대부분 기반만 딱 구축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사용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구축을 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AR 이미지 같은 거나 넷 헌터 이미지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들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넷 헌터 같은 경우에도 뭐 라이트 버전이나 루트가 없는 버전이나 이런 여러가지 버전들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배포판들이 좀 많은 형태로 나눠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마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했던 것들이요. 그래서 이뻐졌다. 더 보기 편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더커버 이거는 2019년도 네 번째 버전에서 윈도우 형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요거를 칼리눅스 사용하다가 언더커버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윈도우 버전 테마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윈도우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칼리눅스 화면만 봐더라도 얘는 공격차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숙이기 위한 그런 목적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윈도우를 사용한 것처럼 하지만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도구들은 다 칼리눅스 도구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관련된 아이콘이나 그런 것들 크기나 그런 것들은 다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2019년도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주면서 제가 2019년도 이렇게 테마가 반응 속도가 느리다. 아니면은 사용하는 동안에 이제 그런 글씨나 그런 것들이 깨진다고 해가지고 같이 화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그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깨짐 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조금 더 안전화가 됐다는 거죠. 안전적으로 됐다는 것인데 한번 2020년도 첫 번째 번저도 제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완전화됐는지 테마뿐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도구들에 대한 호환성 같은 경우나 2019년도 네 번째 버전은 그런 도구나 호환성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버그죠. 어떻게 보면 버그 문제성들이 있었고 되던 도구들이 갑자기 안 되는 현상들도 꽤 있었는데 2020년도 첫 번째 버전에 그게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제가 아마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강의 같은 경우도 최대한 2020년도 첫 번째 버전으로 제가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만약 사용하다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2019년도 첫 번째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새로운 패키지 우리가 도구죠. 새로운 도구들은 클라우드, ENUM, 그 다음에 이메일, 헤베스터, 그 다음에 PHP법이 있는데 아마 오신트 쪽이나 클라우드가 우리가 클라우드 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수집되는 정보들 노출되는 정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도구들이 몇 개 추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도구들, 추가된 그런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칼리뉴스 쪽에서 여기서 이제 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뉴스 툴즈나 뭐 그런 어떤 트래커나 그런 페이지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칼리뉴스 툴즈 웹사이트 있죠? 여기에요. 이쪽 가시면은 이제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버전 트래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현재 배포되기 전 그 다음에 배포하고 난 뒤 그런 히스토리 정보들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버전 트래킹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그 도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툴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설치된 칼리뉴스에서 이제까지 설치된 도구들에 대한 목록이나 간단한 사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리뉴스 2020년도의 첫 번째 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가상 환경에서 바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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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